3. 한마음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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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머드 프라이머드 언니는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맞아요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볼 때도 그냥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도 병이 많고 마음의 병도 많고 어디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지도 못하고 이제 끙끙 앓고 있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수면에도 장애가 있는지 잠을 못 자고 있고 맞아요. 수면제 먹고 있어요. 지금 올해 서른둘이잖아요. 스물아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른을 기점으로 이게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나오거든.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는 내가 만져보지 못하는 금전도 손에도 지어봤다 해요. 네. 지어봤는데 이게 물거품이라 해. 맞아요. 물거품이면 그만큼 무언가 내가 얻은 것도 있지만 이게 무언가 다 빨대가 꽂혀가지고 이게 다 나갔다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이게 좀 진짜로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터 있잖아요. 집, 내가 잠을 자고 있는 터 터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나는 들어오거든. 거기서 잠을 잘 자요? 아니요. 못 자지요? 아예 못 자요. 거기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1년 반? 왜냐면 터의 기운이 좋으면 좋고 나랑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뭐 이사를 1년 반 전에 간 거예요? 집을 샀어요. 1년 반 전에 근데 이 집을 정말 잘못 산 것 같아요. 왜냐면 몰라 생애 첫 집이에요? 네. 첫 집인데 나이가 지금 많이 어리다. 그죠? 생애 첫 집인데 정말 잘못 산 게 우리가 무언가 문서를 잡아가지고 그 문서로 인해서 무언가 확 불어나는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 읽는 게 있는데 무언가 이거를 잘못 사가지고 지금 그 계기로 무언가 다 나가요. 이 집에 이사가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희귀한 치병 반정받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아프다가 돈도 이제 모아놓은 돈도 다 나하고 이제 대출도 받아가지고 그것도 다 나갔고 왜냐면 숨도 지금 너무 많이 차고 집 기운을 이렇게 봐도 사실상 이거 지금 사람이 옳게 진짜 뭐 잠을 자고 살 수 있는 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놈들이 볼 때는 뭐 멀쩡한 집에 아 화려하게 해놓고 산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뭐 귀신 소구리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터라고는 사실 진짜로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고 이게 개기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 뭐 내조상이 아니라 남 남 다른 거라는 기운 많이 느껴지고 본인이 그 이 집 터전 들어가가지고 몸이 아픈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그냥 이 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저번 주에 자살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하단 말이지 집 터가 근데 계약하고 그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장금치기 한 3주 전에 주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다고 저는 부동산에서 전화를 들었고 또 또 그거를 대출하고 하는 가정에서도 되게 좀 말이 많았는데 제가 희균한 치병이 약간 관절 유마티스 지금 손가락이 막 부서지는 것 같거든. 맞아요. 관절 유마티스 이런 질병인데 그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유마티스 약을 계속 먹고 계셨고 우울증 약도 먹고 계셨어요. 근데 그 주인분은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못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시는 거는 좋게 가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든지 그냥 뭐 가실 때가 아닌데 가신 거예요. 하신 거고 숨이 너무 차요. 숨이 너무 차고 느껴지는 걸로는 여튼 이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분은 확실하다. 그래서 사실은 못 가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본인이 중요한 건 문서를 집 문서를 잡을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라 이것도 뭐에 홀렸는지 어거지로 잡았다 하거든 어거지로 잡은 데다가 우리가 집안에도 누군가 사람이 잘 들어오면 들어오고 한 3년을 보라 하잖아요. 근데 문서도 마찬가지거든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문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잃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파기를 더 불릴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나가라 했어 진짜 남들은 허우대 멀쩡하고 예쁘고 멀쩡하게 일하고 있고 이러니까 좋아 보인다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진짜 텅텅 빈 빗종개 살구거든 맞아요 이거는 터에서 붙어 꼬였네 꼬여가지고 그리고 사주도 사주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받고 있고 집안 진중으로도 엄마 쪽으로 그리고 아빠 쪽으로도 이게 벌전이 어마어마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많이 보러 다녀보셨죠 엄청 많이 다녔어요 많이 보러 다녀보셨죠 그러면 단지 벌전도 들어봤을 것이고 신의 벌전도 들어봤을 것이고 그런 벌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운도 어디 가면 신바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 하 기운은 다분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해결책은 이거 털을 해결을 해야 돼 털 해결 뭐 팔던지 네 200% 손해봐요 지금 내놓으면 한 억 단위는 손해보는 200% 손해보는데 내가 지고 어떻게든 안고가고 지고 있을 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털을 털어야 내가 살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아직까지 내가 진문서를 질 그거가 없거든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금전 복이 없느냐 아니요 남들보다 뛰어나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읽는 것도 사실은 남들보다 빨리 읽으지만 봐봐요 터는 것도 한순간이거든 읽는 것도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털리는데 그거를 이 집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 고통이나 이런 거 아픈 거를 견딘 게 난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터가 아니에요 진짜 매일 거의 한 세 달 전부터는 계속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거는 그 해작질이 있는 거지 털을 해결을 해야만 본인이 삽니다 그리고 고통 해결하고 나면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 조금 상황이라든지 몸에 아픈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털어질 거거든요 용기 내시고 기운 내세요 감사합니다